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국민의힘의 망언이 또 터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한 세수염이 검출됐다는 내용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그게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대한민국 당정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선동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간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단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당정에서 저런 얘기를 언론이 또 여기저기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제2의 강우병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 결코 그게 사실이라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완전 일본의 당이다. 바다는 한국 바다와 일본 바다가 따로 있냐?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외로도 우럭한테 입국금지 명령이라도 내리려고 그러냐? 바다에 쓰레기 버려서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생겨도 우리 바다에 올 일 없으니 아예 그냥 막 버리라고 하지 그러냐? 당신들이나 대대손손 먹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귀닫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촉구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소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알프스 설비로는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본의 상습적 거짓말에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냐? 오염소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무려 85%에 달하는데 들러리 후쿠시마 시찰단 다녀와놓고 뭔 말이 맞냐 이런 거죠.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에게 1대1 회동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계속 엄풀만 하고 이재명 대표를 피해 다니니 당장 오늘 오후도 좋다. 지금까지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발목 잡고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핑계댈 거냐 이거죠.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다 좋으니 공개적으로 얘기 좀 하자 이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회의실도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준비가 돼 있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선 또 망신을 당한 셈이죠. 강선우 대표님 또한 국민의힘은 TV토론 하자고 해놓고 그게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침묵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쯤 되면 대통령실 하명이 없어서 추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씨가 자꾸 비공식으로 만남을 요청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눈치를 보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장경태 의원은 정순신이 폭탄이면 이동관은 핵폭탄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죽하면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또한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을 두고 지지자들도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자 천통이 넘게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해명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아무튼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많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5인의 명단 공개하고 책임지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틈만 나면 관전평을 쏟아낸다. 5인의 논란도 계속 이어지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편해했고요. 김재현 최고위원과 관련해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줄어들 리는 없다. 한마디로 공천받을 일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내부 싸움이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